13대 신조 하나 하나 우리는 이등병부터 자랑장까지 모두가 승리한 내가 바로 우사단 둘 우리는 격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천암전 상승 우사단 천암전 상승 우사단 셋 우리는 실전처럼 훈련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면 강인한 우사단 넷 우리는 선구를 별코 뒤에 남겨두지 않고 지켜주는 3년전 후 우사단 우선 우리는 변화와 도약을 추구하며 미래의 희망은 13대 우사단 벌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문화공재로서 터란다를 부르겠습니다. 정연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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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